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양봉석입니다. 대선의 차법인 차두리 위원입니다. 전반 키도프입니다. 황희조 골을 택시합니다. 김태환 골을 택시합니다. 골을 택시합니다. 골이 위원을 택시합니다. 빙쓰기 복료를 유용할 수 있어요. 저는요 프로 밖으로 알았어요 루시안 타디치 상대 볼이 됩니다 깔끔한 태클입니다 자 태클 성공 볼은 터치라인에 나갔습니다 스트로인 자 볼을 잘 빼앗습니다 제르게이 밀린 코비치 사비치 발을 쭉 뻗어 볼을 빼냅니다 볼을 잘 잡았습니다 좋은 태클이네요 볼을 지켜냅니다 루시안 타디치 세르게이 밀린 코비치 사비치 볼을 돌리면서 동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키퍼의 범진 세이브 자 여기서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볼이 들어갑니다 기세를 타고 있어요 이 선제골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태환 임태환 황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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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재성 황이소 훌륭한 인터셉트 구시안 타디치 전망한 종료의 휴실이 울렸습니다 남수가 45분 후반전 킥오프입니다 자 태클로 볼이 흐릅니다 자 손흥민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슈팅입니다 훌륭한 슈팅입니다 시원한 슈팅입니다 울망의 찢을 듯한 슈팅입니다 알렉산드로 미트로비치 알렉산드로 미트로비치 필립 코스트치 공료 선수가 있습니다 공료 선수가 있습니다 슈팅이 골만이 벗어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긋났습니다 이재성 자 손흥민 황이소 자 훌륭한 인터셉트 황이소 돌아갑니다 나이스 슈팅 아하 수비 뒷공간에 너무 좋습니다 돌리기 전에 막았어야죠 그렇습니다 경기의 승패가 결정난 것 같네요 골 흐릅니다 어느 쪽이 잡을까요? 클린 태클 볼을 빼앗습니다 루시안 타디치 팀원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기도 전에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황이소 황이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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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실을 흘리고 경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